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31일 기해년 임신월 경자일에 대한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양력으로 8월 31일이니까 8월달 마지막 날의 일간별 운세가 되겠습니다 무덥고 다사다난했던 8월 보내신다고 모두들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경자일입니다 경자일인데 지금 제가 파란색 테두리로 합의되는 월치와 지지의 상태를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두었고요 아마 토요일은 좀 굉장히 에너지의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부드럽거든요 부드럽고 무겁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밖에서 외식을 하시는 일들이 좀 많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직장을 나가시거나 일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 운세 영상에서 항상 포인트는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일관과 만세력 읽는 방법 이 두 가지 링크는 제 영상 하단에 항상 눌러 보시면 기본적인 안내들이 다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 중에서 두 가지 링크 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일관은 총 10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그 일관들은 다르고요 태어난 날짜에 가장 위에 있는 글자 이 글자를 일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의 흐름은 있습니다 시주를 아예 저는 적지 않았지만 이 시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합을 이룬다고 했던 글자 뒤에 아침에 진시 제가 출근하는 시간대죠 8시 전으로 해서 진시가 오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크게 합이 되겠죠 어쨌든 수기운이 반갑지 않은 분들께는 내일 하루가 힘들 수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일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감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일관 분들은요 이 금이 관성이 됩니다 평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여자분들은 남편이 그러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자식이 그럴 수가 있는데 아주 요만한 일을 했어요 숙제를 하나 했다거나 아니면 집안일에 설거지를 하나 했어요 근데 아주 크게 자랑을 본인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을목 보겠습니다 네 을목일관 분들은 역시 관성은 되지만 정관이 됩니다 정관이 병지에 앉은 날이고요 자식이 정관이 또 되죠 남자분들께는 그리고 여자분들께는 남편이 돼요 남편이나 자식이 두통이라던가 장염이라던가 가벼운 일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온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병화입니다 네 병화일관 분들께는 이게 재성이 되거든요 금전운이 아주 좋아요 토요일날 특히 병화분들은 편제가 태지에 앉은 날인데 금전운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은 어떤 비전이나 희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몇 월 며칠 날 받아야 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 때문에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계획이 있는데 예상보다 빨리 입금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을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추석 전에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의 희망을 말합니다 병화분들은 금전운이 좋습니다 복권을 소액을 한번 긁으셔도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추석 전에 돈을 받게 될 소액권이 있습니다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은 역시 재성이지만 정제가 절지에 앉은 날인데요 남자분들은 이성과 헤어질 수 있는 온이 들어온 하루예요 사귀고 있던 연인분들과 대화를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일로 일을 투잡을 하시거나 본업을 통해서 받는 수입의 출처가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월급을 주는 주체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A와 B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A에서 금전을 획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 A라는 일을 해서 이제 금전을 받는 게 아니라 B 쪽의 일을 하게 되어서 수입원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상담업을 하셨는데 아르바이트를 다른 걸 하게 되어서 완전히 다른 쪽에서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 방향을 틀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토입니다 무토분들 같은 경우는 식신이 퇴지에 앉은 날이고요 식신은 자식도 되죠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도 됩니다 자식이나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구체적인 사업 등이 뭔가 이것저것 버려놓은 것은 많은데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 구체적인 어떤 레이아웃을 잡지 못해서 가닥을 잡지 못하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좀 방황을 하실 것 같아요 무토분들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기토분들 보겠습니다 기토분들께는 당연히 상관이 되죠 상관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식하고 오늘 하루 잠깐 길게 헤어질 수 있어요 아이가 외갓댁에 맡기고 맡겨지고 아니면 외갓댁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아이가 봉사활동을 다녀온다거나 아니면 템프스테를 다녀온다거나 이렇게 좀 길게 헤어질 수 있는 하루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본인은 또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10월달부터 11월달부터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른 일이나 다른 공부를 준비를 하시는 날이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금분들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같은 글자가 올라와 있지요 비견이고요 비견이 자는 이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 글자이기 때문에 병삼위에 놓여서 사지에 앉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비견은 나랑 친한 범주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이 해당이 되는데 가까운 지인들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게으르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금민간분들도 오늘 약속을 잡았습니다 친구하고 밥 먹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오후 1시에 어디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2시 반까지 항상 먼저 무슨 변동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친구라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1시 딱 근처 돼가지고 미안 나오는 못 나갈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서 시간 개념이 좀 있는 경금분들에게는 좀 짜증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다 일정을 짜놓고 본인도 이제 교통시간 맞춰서 미리 나왔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아주 무책임하게 파토를 낼 수도 있고 그런 답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신금분들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겁제가 되죠 경자일이 그리고 겁제가 장생지 안전 날입니다 장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일이 펑펑펑펑 솟는 날도 되지만 어떤 매력이 또 업될 수가 있는 날이거든요 본인의 일을 도와주는 동업자 혹은 투잡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매력적인 어떤 파트너 남자 입장에서 보자면 매력적인 여자 파트너가 생길 수도 있죠 또 경쟁 상대가 생길 수가 있는 하루입니다 결혼하신 분들만 제 운세를 보는 건 아니니까요 결혼을 꿈꾸시거나 아직 싱글이신 분들 혹은 결혼을 하셨지만 다시 혼자가 되신 분들도 이 운세를 많이 보실 거예요 남자 여자 통틀어서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일을 도와주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뭐 그 사람하고 사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날이라는 거죠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일관 분들께는 금오행이 인정이 되거든요 특히 경자일은 편인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에요 계약이라던가 뭔가를 산다는 구매권에 대해서 본인이 아 이거는 꼭 사야 해 어머 이건 사야 해 하면서 밀어붙일 수 있는 하루입니다 또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 임수일관인데 이 운세를 보신다고 한다면 토요일에 보통 시험이 많죠 시험이 잡힌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학업 부분에서는 아주 좋아요 특히 중요한 시험이 있다 임수일관이다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하루입니다 수험 생기는 아주 좋은 날이죠 그리고 개수분 보겠습니다 개수일관 분들께는 정인이 걸룩지에 앉은 날이 경자리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본인한테 이후에 조만간에 가까운 미래에 긍정적인 비전을 줄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계약서를 쓸 수 있는 하루가 되고요 또 주중에는 그냥 미적미적하고 굉장히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는데 평상시보다 나의 어떤 일적인 업적에서 굉장히 근사하고 커다란 피드백을 클라이언트에게 받게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 운세를 더 살펴봤고요 이제 곧 빠른 추석이 다가오고 있네요 추석 가시는 열차나 티켓 잘 예매를 하시고요 저는 추석에도 문의를 받습니다 혹시 추석에 고향 안 가시는 분들 추석에 수도권 쪽에 방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혹은 거기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정보라고 있어요 정보 탭에 눌러보셔도 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고 저한테 예약 잡아주시면 되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삶은 개척하는 것입니다 재미삼아 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바뀐 9월달 운세 작업할 때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